아 수락에 2힌네 우리 앞에... 이거 앞이 안나왔나? 루이치는 분명 펑크로 들어갔는데 왜 회관에 있지? 어? 펑크로스! 펑크로스? 펑크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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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몰라? 진짜 몰라? 진짜 몰라? 왜 몰라? 너 드로닝 했잖아 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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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만 얘들 뭐지 진짜? 캠 안 깨니? 디퓨저가 떨어져있어가지고 또 올거거든요? 캠 보고있어 아 오케오케오케 온다 뭐하냐? 내가 빨피를 찍었거든 낙하는 소리 정문? 정문 아니야? 아 2층이에요 정문? 낙끼리 치아라 붙어 치아라 붙어 치아라 붙어 러블캠 보고있어 한 명 들어왔다 한 명 들어왔다 한 명 들어왔다 한 명 들어왔다 아 리전 하이호환이 이렇게 좋으면 안되는데 넣어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읏 아유 저구마 아이그로 와 이걸 못참네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창에 표잖아 도꼬바이트 창에? 아 창에 없어져 아 ADS가 자꾸 안 깨지고 딱 하나만 넘어가니까 이게 일단 타오리실에 뮤트가 있고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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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킹 피킹 피킹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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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패가 껴져 있구나 그래 방패가 껴져 있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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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탈 ні 좀 너무 하잖아 아 아 녹게 발키리 더있어 녹게 발키리 빨개 서버에 발키리 빨개 이거 아 이거 서버에 미라야 녹게랑 빨게랑 서버 하나씩 있어 그러면 뒤로 안오겠지 설마 녹게 발키리 다 빨개 빨개로 도망 이거 피니에 있어 레이더 큰 문 예거 들어갔고 거울 뒤에 미라 발키리 녹게 라인 레이더 예거 하나 다운 아닌가? 아니구나 미라 서버고 라스트 예거 레이더 피니 거울 앞에 호호 하아아아 하아아아 웰컴 맷상태에서 핸드폰은 무게 해줘야 되는거 아니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우!!! 가자 야재맨! 오른쪽이다! 뭐야? ampls님이네? 뭐지? 뭐잼? 루 없는데요? 뭐임? 칸들 어디다 던지는거임? 뭐임? 뭐임? 가자아 한리언 이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